안녕하세요. 배우 마동성입니다. 저희 영화 두남자가 드디어 11월 개봉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이후에 많은 관객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제에 이어서 개봉 소식까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두남자 11월 꼭 극장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민호입니다. 저의 첫 주연작인 두남자가 11월 개봉합니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두남자가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큰 관심과 사랑에 이어서 이렇게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고생해서 찍은 영화니까요. 저희 두남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곧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